안녕하세요 권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모듈러 주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조립식 주택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부동산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7월 9일날 나온 기사예요 30분이면 아파트 한 채 뚝딱 LH 모듈러 주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듈러 주택인 것 같아요 600톤짜리 크레인이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집 한 채를 5층까지 들어올리는데 10분, 평균 30분 소요라고 하네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골조와 전기배선 등 집에 80%가량을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현장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를 레고 블록처럼 쌓아올리는 방식이다라고 하네요 LH는 모듈러 주택 확대를 통해 건설 자동화, 제조업화를 통해 설계 시공 오류, 기후변화로 인한 공기지연 현장 안전사고 및 건설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점이 꽤 많네요 특히 모듈러 주택의 큰 장점은 공사 기간의 단축이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결 과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보다 공사비가 무려 30%가량 더 든다고 합니다 당장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올해 공공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하고 내년 착공 물량을 6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LH에서는 모듈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은 30% 줄어드는데 공사 비용이 30% 늘어난다 이게 과연 어떤 분들을 위한 정책인가를 제가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이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레고처럼 쌓아서 아파트 뚝딱 댓글 한번 볼게요 빨리 지을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지어라 공사 기간이 줄어드는데 30% 더 비싸 누구를 위한 공사냐 댓글들을 보니까 긍정적인 여론 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여론들을 봤을 때 공사 기간이 단축돼서 만족한다는 여론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공사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질 수 있다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봤을 때 LH가 정보기관이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실행 관점이 국민들을 위한 관점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거래량 10건 중 1건 정도는 신세가 특례대출을 받고 매수를 하는 거였어요 10건 중 1건이라는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신세가 특례대출이 금리가 되게 저렴하거든요 금리가 낮다는 거는 우리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사람들이 즉 30, 40 분들이 신세가 특례대출을 이용해서 주택 매수를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금액적으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신세가 특례대출을 받으면 기존 대출에 비해서 이자가 거의 5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감당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작년 말에 특례보금자론이 출시됐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집을 사는 걸 망설였다가 특례보금자론이 출시되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활발하게 늘어났거든요 사람들의 고민이 과연 뭐였을까 집 짓는 기간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집값이 부담됐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거였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7월 3일 기사고요 은행권 금리 인상 비상걸림 가계대출도 조인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총량관리의 비상등이 켜졌다 시중은행은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서 속도 조절에 돌입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은행권에서도 주담대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든 현금을 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겠죠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집값도 너무 비싼데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기에도 팍팍한데 금리까지 올린다고? 근데 LH에서는 모듈러 주택을 공급해서 공사비를 30% 늘리겠다고? 국민들은 왜 정부는 나를 안 도와주지? 내가 어려운 거를 누가 이해해 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쉬운 소식을 좀 들려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좋은 소식과 함께 빠르게 가져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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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